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두려워하지 않고 악에 맞서 싸우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. 총격범이 일정을 바꿀 수 없다면서 예정대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밀워키로 갈 거라고 밝혔습니다. 이어서 조민중 기자입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이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. 오직 하나님 덕분에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두려워하지 않고 악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단결해 미국인의 본성을 보여주자고 덧붙였습니다. 몇 시간 후 이어진 글에서는 예정대로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트럼프는 나는 총격범 또는 암살 용의자가 일정표나 다른 어떤 것을 강제로 바꾸게 할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. 이어 당초 계획대로 밀워키로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. 트럼프는 이곳에서 오는 18일 개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.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거듭 규탄하며 대혼돈에 빠진 미국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, 다음 날 텍사스에서 유세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. 카멜라 헤르스 부통령도 오는 16일 판비치 카운티에서 예정된 유세 일정을 취소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. JTBC 조민중입니다.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 JTBC 뉴스 스토리입니다.